오! 하와이아! 하와이아. 아, 무섭다. 좋다. 베란스, 베란스.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거의 물이 다 벌써 끓여놨잖아. 아, 그러네. 아, 냄새 좋다. 자, 건강할 거야. 너무 많이 느는 거 아니고? 아, 그래요? 어우, 맛있을 거야. 오! 오, 색깔, 색깔. 색깔, 색깔. 색깔 진할수록 건강해요. 쑥국이다, 쑥국. 그리고 뜨겁게 해가지고. 와우! 야, 저기 태블릿 PC 거치대까지 딱 해놨네. 아, 딱 해. 완벽하다. 아, 그리고, 야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, 잠깐, 잠깐.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요즘 내려놨어요. 뭘 내려놨어요? 그냥, 그냥 조를. 조를. 어? 왜? 요즘 그냥 살찌고 엄청 배달시키고. 계속 그러고 있어요. 몸이 준비가 안 됐다고요? 네, 몸이 준비가 안 됐는데.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. 저는 이제 이런 모습도 보여줄게 하잖아요. 아, 그럼요. 아유아유아유아유. 그래, 그래, 그래. 보자, 보자. 어? 내 겨드랑이에 뭐가 붙은 거야? 겨드랑이에 뭐가 붙은 거야? 너무 뜨겁다. 저... 모르겠어요. 아, 뜨거워. 아, 맞어? 뜨거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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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. 뜨거운, 뜨거운. 뜨거운, 뜨거운. 뜨거운, 뜨거운. 아, 뜨거운. 아, 막 있어. 정말 뜨거운. 아, 마지막에 지금 뜨거운 물.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. 그러니까, 아, 그럼 찬물 좀 넣어주세요. 아, 냉동실이 딱 똑똑하단 말이지. 아, 진짜. 저러가면 너무 뜨겁고. 아, 뜨거워, 뜨거워. 아, 뜨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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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그 탕은 진짜 탕이었어요, 탕. 설렁탕처럼 뜨거웠어요. 왜냐하면 저는 너무 추울까 봐 뜨거움을 많이 넣었어요. 근데 들어가니까 너무 뜨거운 거고 진짜 아팠어요. 잠깐만. 근데 내 겨드랑이 뭐예요? 잠깐만. 근데 내 겨드랑이 뭐예요? 아니, 겨드랑이 아니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 같은데? 스티커 붙어있는 거 같은데? 그래. 들어가자. 천천히 내려야 돼요, 천천히. 아, 뜨거워, 뜨거워. 설렁탕처럼. 진짜. 내 입이 뭘 그렇게. 내 입이 뭘 그렇게. 아니, 이렇게. 너무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? 아니, 여기 혹시 침이. 진짜 침이었어? 침이 이게. 아니, 그 탕에 그 버블. 아우, 아우, 아우. 무슨 침을 좀 틀려야. 침이요. 침 아니에요. 아니, 얼마나 뜨거운 걸 애가 침을 적게 침질을 흘려. 아니, 그 와중에 콧구멍 언니. 하트 하트. 하트 하트. 하트 하트. 아, 크고 포인트로 해줘. 콧구멍 하트. 아우. 감사합니다.